1909년에 초대 통감이 조선인의 손에 총 맞아 죽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왔어요. 데라우치가 일대 총독으로 왔죠. 마지막 통감이자 일대 총독으로 왔습니다. 데라우치가 올 때 조선인들은 다 알아요. 이제 끝났구나. 왜냐하면 육군 군인이 통감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통감이 아니고 강제 병합이 돼서 총독부가 생기겠구나라는 걸 측감합니다. 그 상황에서 이미 준비를 하죠. 조선인들은 데라우치를 죽여야겠다. 그래서 그 유명한 데라우치 암살 사건이 거의 총독 시작과 동시에 터집니다. 초장에 그냥 끝내야겠다고. 오자마자 암살 미수 사건이 터져요.